네, 이렇게 가동을 중단한 ESS 사업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ESS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서 투자를 늘렸다가 화재 이후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5년 만에 추가로 배분된 중국 항공 운수권 대부분은 저비용 항공사가 가져갔습니다. 산업계 주요 이슈 최나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식 기자, 먼저 ESS 화재 원인 규명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산업부는 ESS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소되는 특징이 있어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ESS는 수백 개의 배터리와 제어 시스템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 등 복잡한 요소로 구성돼 있어서 하나하나를 조사해야 하는 부분도 어려운 점으로 꼽힙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주요 대기업은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반토막 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업장이 정부 권고로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결국 국내 ESS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규 발주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삼성 SDI는 중대형 정지사업 부문에서 타격을 입으며 영업이익이 1,299억 원으로 전풍기보다 52.2% 감소했고요. LG화학 역시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7% 급감했는데, ESS에서만 1,200억 원 정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 산전도 1분기 영업이익이 2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나 감소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업체들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원인과 안전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가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원인 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이번 중간조사 결과 발표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원인 발표가 나와도 새 인증 절차 등의 제도 정비는 오는 8월쯤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라 어려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업계 소식도 좀 보죠.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더 다양해졌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5년여 만에 한중국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된 운수권을 배분을 했는데요. 한중항공여객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합니다. 기존 대안국적항공사에만 열려있던 중국행 항공권이 저비용 항공사에 크게 확대가 된 겁니다. 이번 배분에 따라 LCC 점유율이 실제 기존 10.5%에서 28.1%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인천 베이징항공 노선에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신규로 운항하게 됐고요. 인천 상하이 노선에는 이스타항공이 신규 운항권을 따냈습니다.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를 비롯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3, 4개월 안에 취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LCC들이 신규 취항을 함으로써 독점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낮은 운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인천 상하이, 인천 베이징 노선은 평균 탑승률이 80%를 넘습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인 알짜 노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만 취항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이제 업계는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앞으로 항공권 운임이 현재 LCC 운임 수준의 20, 3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값 정도의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있고 다양한 스케줄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한중도시 간 연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